안녕하세요. 경북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2018 안동마라톤 대회가 차량 통행 제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안동시는 2018 안동마라톤 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대회에 참가하는 마라톤 동호인들의 안전과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안동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6월 17일 대회 당일 시민운동장에서 대구 지방법원 안동지원, 현대자동차블루헨즈용상점, 안동 고등학교까지 약 5km에 이르는 구간은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시민운동장 뒷길은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전면 통제가 불가피해 안동 경찰서에서 모범운전자의 및 자원봉사팀과 합동으로 교통지도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경북 네트워크 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